우승훈 제이어스 마술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이어스 제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카드 마술이고요 전사 때부터 이것밖에 못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요 카드 하나를 뽑아서 카메라에만 보여주세요 나 이거요 그거를 여기에 뽑은 카드가 있습니까? 아니요 여기에 있습니까? 아니요 여기에 뽑았던 카드가 있죠? 네 이게 있죠? 네 무슨 카드일지 조금씩 예상해서 시작했네요 지금부터 당신이 뽑은 카드를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카드와 카드 사이를 직선으로 그어주세요 이렇게요? 이렇게요 또 그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안을 그어서 이걸 없애고 이렇게 자 계속 계속 네 한 장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이거 빼는 건데? 이거 빼려고 했는데 자 자 카메라씨 한 장만 불러주세요 네 네 극산으로 뽑으셨어요 네 저한테 치세요 네 저희가 저는 이거 뭔지 안 보고 이제 여러분들만 무슨 카드인지 여러분들만 무슨 카드인지 제가 맞춰볼께요 섞어요 아무 의심 없이 섞어요 아무 의심 없이 섞으면 자 섞은 다음에 나온게 방금 뽑으신거에요 이번엔 또 많은 카드로 보여드릴게요 뭐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자 아무거나 뽑으세요 아무거나 자 자 뽑으셨어요 저는 이 카드가 뭔지 몰라요 저는 이 카드를 절대로 절대 절대 뭔지 몰라요 네 절대 뭔지 모르고 자 보세요 자 아 이거 방금 안 보여드린거 봤죠? 네 거기서 거기서 이제 예루니 형 응 위에 반터막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반터막 위에 반터막 위에 반터막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조수가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카메라맨이 뽑으신 카드는 이쪽에 있어요 왜냐면은 이쪽에는 이쪽에는 지금 보시면 형 이거다 이건데 카메라씨가 하하하하 카메라씨가 뽑은게 카메라씨가 뽑은게 방금 지나갔는데 아니야 아니야 형 한 번 더 섞어봐 알았어 알았어 더 섞어서 견투박만 나와요 자 자 이제 맞출게요 자 카메라씨가 뽑은 카드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이쪽에 있다고 어 이쪽에 있습니다 자 자 없는데 하하하하 이쪽에는 없는게 하시라고요 여기 있는데 어디있냐가 중요한거죠 제가 맞춰볼게요 예 딱하면 여기 통 튀어나온거 알죠 자 일단 이 맨 밑에 거를 맨 아티스톤입니다 딱하면 여기 통 튀어나온거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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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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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한 번 더 와가지고 한 번 불러야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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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